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변법자강운동을 말씀드렸었습니다. 1898년 사건이었죠. 이 시간에는 그 뒤에 전개가 되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화단 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전개가 됐었던 중국의 민중 봉기입니다. 의화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됐었던 반외세, 반크리스트교 운동인데요. 이 사건은 이후 청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알아볼 텐데, 그런데요. 이 의화단 운동은 1899년인데 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청나라에서는 반외세, 반크리스트교적 정서가 확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쭉 근대사, 중국 근대사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1858년 텐진 조약,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 이 두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는 청나라에서의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크리스트교의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포교 활동,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 안에 크리스트교 신자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서양 이 반외세적 성향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1870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외세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전염병이 퍼져서 아이들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프랑스 공사관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놀란 프랑스 공사관에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공사관에서 총을 쐈다? 심지어 중국인이 다쳤다?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중국인들, 청나라 사람들이 분노하여 공사관을 습격하고 프랑스인, 영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닥치는 대로 공격을 했고요. 로마 카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영국교회, 미국계에서 세운 교회들까지도 다 부수고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을 텐진교환이라고 부릅니다. 1870년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청나라는 또 서양 세력들이 뭔가 화를 내고 또 침략을 하고 더 큰일이 벌어질까봐 이걸 달래려고 해요. 막대한 배상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텐진교환의 사건 주동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면서 서양 세력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870년 사건은 일단은 무마가 됐었는데 당시 이렇게 또 정부가 군륙적인 모습을 보인 바람에 민중들은 정부에 대해서 더 반감을 품었고 외세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고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1870년 텐진교환 사건 이후에도 중국 각지에서 중간중간 폭동과 반크리스트교, 반외세적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전개가 됐었고 이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는 일본에게 많은 것을 뺏기기도 했지만 일본 외에 다른 서양 세력에게도 이권들을 침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반외세적 분위기는 더 확산됐겠죠. 이 분위기에서 성장한 민중종교단체가 의화단이었습니다. 자, 이 의화단이라는 민중종교단체는 청나라에서 유행했었던 또 하나의 민중종교단체인 백년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종교단체인데요. 이 의화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뭐냐면 중국 역대 고전에 나오는 영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사오정, 접팔계 이런 존재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자, 이런 존재들은 무공이 뛰어나죠. 권법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이랬던 존재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화단에서도 권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권법 책이 있었고요. 의화단원들은 이 권법을 익히는데 열심히 다합니다. 그래서 이 권법을 마스터하면 칼도 내 몸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총알도 비껴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신앙으로 권법을 열심히 익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화단이라는 종교단체가 성장하고 있을 때 당시 청나라 정부, 당시 청나라 정부라고 하면 서태우인데요. 서태우는 이 의화단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일단 문제는요. 서태우는 오늘 쭉 얘기를 해볼 텐데 왔다 갔다 해요. 이 입장이 이래서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요. 의화단이 성장을 하자 또 이들이 권법도 익히고 막 이렇게 그 폭력적인 그런 군사집단처럼 성장을 하게 되자 서태우는 저 단체를 지방의 단련에 편입시켜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지방 민병대예요. 지방 상비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 민병대로서 지방 치안을 돕고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지방 민병단체인 단련에 의화단을 편입시켜서 지방 치안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화단을 단련에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의화단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방에서 더 권법 익히고 하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바람에 오히려 지방 치안에 불안감을 주는 존재로 서태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태우가 의화단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저 의화단 해체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시키려고 하던 자의 의화단에서 봉기를 한 겁니다. 1899년 11월 산둥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의화단이 크게 봉기를 했는데 이 봉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당시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이 지방에 있었던 사당들을 철거하는 일을 전개했어요. 지방 사당들을 철거하게 되자 이에 대해서 반크리스트 교적 정서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의화단이 산둥에서 봉기를 했고 서양 사람들, 서양 세력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요. 서양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청나라 정부 서태우 입장에서도 응, 쟤들 저기 폭력적이니까 어차피 해체시키려고 했는데 이를 터뜨렸네? 진압하러 가자! 라며 처음에 위안스카이를 산둥반도에 파견합니다. 의화단 진압하라고. 그래서 의화단은 그 군대를 피해서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서 텐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텐진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서양 세력들을 또 공격한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전개가 되자 서양 세력은 청나라 정부한테 이 의화단이라는 이것들 빨리 진압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 근데 이때부터 서태우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라? 의화단의 구호를 보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당시 의화단의 구호가 뭐였냐면 부, 청, 멸, 양이었습니다. 부, 청, 청나라를 부양하고, 받들고, 멸, 양, 서양 애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서태우 입장에서 서양 세력들은 저들을 진압해달라고는 하지만 어, 어쩌면 나는 저 의화단 세력과 손을 잡고 이참에 서양 세력에 맞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태우는요 서양이 진압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단 그냥 놔둡니다. 의화단을 그러자 또 서양 세력들은 열받잖아요. 아니, 지금 저 중국 민중 의화단이 우리 서양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막상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어, 이러면서 외국 군인들이, 서양 세력들이 청나라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8개국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어, 서양 세력만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일본도 들어가고요. 러시아,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8개국이 연합군을 차려서 쳐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태우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어? 쟤들이 우리를 연합군으로 공격한다고? 우리 어떻게 할까? 라며 조정해서 어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회의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서태우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우리 의화단과 손잡고 청나라 정부군이 의화단과 손잡고 서양 군대에 맞서 싸우자!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일부 관료들은 이 전쟁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홍장이었어요. 이홍장은 변법자강 운동 시기에 변법자강 세력에 의해서 한지구로 밀려나 있었는데 이홍장 등 일부 소수 목소리만 전쟁을 반대를 했을 뿐 당시 대부분의 관료들은 서태우의 눈치를 보며 그의 서태우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반대를 했었던 게 맞는 전쟁인데 당연히 왜냐하면 청나라 정부군은 서양 세력에 맞설 힘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의화단? 이상한 권법이 켜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과 손잡고 서양 세력에 맞서 싸운다? 사실은 비이성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태우의 권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조정의 관료들은 대부분 서태우의 뜻을 따르고 말았죠.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결정하게 되자 지방에서 청나라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대를 하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런 선언을 냅니다. 이걸 동남호보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남동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청나라는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서태우는 결정을 했고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외국 군대 쳐들어왔고요. 뭐 베이징까지 쓸고 들어옵니다. 물론 청나라 정부 군대가 맞서 싸워봤죠. 하지만 뭐 우리가 결과는 뻔하잖아요. 청나라 정부는 그냥 폐퇴했고 의화단도 열심히 싸웁니다. 권법 익혔거든요. 총알 비껴갈 거거든요. 그래서 맞서 싸웠으나 의화단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서양 군대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서양 군대는 수도 베이징까지 치고 들어오고요. 서태우는 시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전쟁은 8일 만에 청나라의 항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8일 만에 전쟁에서 항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서는 서양 군대가 베이징 점령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이 일이 계속 며칠이 더 전개가 됐어요. 사실 서태우가 전쟁 중에는 자기네 청나라 군대가 밀리니까 군대를 독려하려고 전쟁을 반대했었던 관료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었는데도 전혀 독려가 되지 않았고 그냥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서양 세력이 베이징을 점령했으니 뭐 어떡합니까? 이제 굴욕적인 조약을 또 맺을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 정부는요. 또 이 서양 세력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맺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조약의 이름이 신축조약이에요. 1901년에 체결이 됐고요. 이걸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막대한 배상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청나라가 되게 싫은 걸 해야 됐어요. 어떤 거냐면 청나라 수도 베이징의 외국 군대들 이 8개국의 군대들이 주둔하게 됩니다. 주둔 명목은 공사관 경비병이에요. 의화단이 서양 세력들 또 서양 공사관도 파괴했고요. 철도 파괴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관 저 의화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청나라 정부는 안 지켜주더라. 그렇다면 이 공사관은 우리 군대로 지키겠다라며 8개국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만주에는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기까지도 합니다. 만주에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가 있었는데 이거 의화단이 파괴를 했거든요. 그 철도 지키겠다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자, 막대한 배상금 그 다음 외국 군대의 수도 주둔 또 만주에 러시아군 주둔뿐만 아니라 통상조약들도 각국과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내용은 당연히 청나라가 불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의 책임 사실 서태우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무리한 전쟁 결정에서 나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서태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화살을요. 어디에다 돌리냐면요. 전쟁하자고 주장을 같이 했었던 그 관료들에게 화살을 돌려서요. 전쟁을 주장했었던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그 관료들을 처벌합니다. 아니, 전쟁 중에는 전쟁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형을 하더니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는 전쟁하자고 했었던 관료들을 처벌합니다. 아니, 자기도 전쟁하자고 자기가 결정했었던 건 아닙니까? 서태우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인 서태우가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상황도 문제였고요. 그 서태우의 눈치를 보며 찍소리하지 못하고 동조했었던 못난 관료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에 의해 청나라는 구렁텅이에 빠졌고요. 이 서태우의 반대하는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태우의 청나라 정부는 막대한 비용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배상금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분들 주둔하게 되고요. 많은 백성들은 또 피폐한 삶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서태우라는 이런 못난 지도자 때문에 나라 흔들리는 모습 봤는데 또 중국 근대사 뒷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